안녕, 어서오세요. 오늘은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프로스타즈 주의할건데요. 오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 anal5가 왔네요. 두다 움직이는 모양이 다르네 아 이핏 이핏 갖고 싶다 에프리웍스 좋아요 지금 콜드로 랭크가 20 그 다음 파워가 7이에요 그럼 저는 3,404 대리 업그레이드 시키죠 오늘은 오랜만에 대릴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 모티드 모티브 어 모티브 어 모티브 아 어 끝났다 나도 끝났네 나도 모티드 갖고싶다 보니까 못잘 네 이제 진 진 말고 누구있었지? 저는 칼 갖고싶어요 칼 아니면 프랭크 아니면 비비 스마키다 해피 안되죠 스탑포인트는 천 오늘 더불어로 싸우겠습니다 스탑포인트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다 오 네 저의 방구슬이 음 음 음색 코이트 잡을 수 있는데 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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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색 칼 음색 음색 항구슬이 아 땡 네 네 좀 피하고요 레온 힘내 역시 그래도 삶이 짓나 색이 없고요 이번에는 콜트 써보겠습니다 콜트가 레온이 이겼거든요 저도 콜트 하면 뭔가 세질 것 같아요 콜트가 간다 콜트랑 셜리 좋아요 이거 알아요? 오 콜트랑 프랭크 하면 진짜 잘 된다 칠할 때 콜트 칠할 때 칠할 수 없는 콜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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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을 거 없나요? 이 먹을까 봐 미끼였어요 저거 미끼를 먹었네 아..독 깎이게만 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거 알려줄까요? 이거 사이언스에서 페니가 진짜 좋아요 이거 로봇 만드는 곳에서 페니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은 페니로 하세요 왜 좋은지 저거 알려줄게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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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계야 또 놓고 또 놓고 아 로봇도 치료 왜 이렇게 빨리 다니?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궁이 다 찼죠? 이때입니다 덫을 왜 났어 부실 수 있나요? 오케이 봐봐요 궁을 여기 제일 끝에 놔두면 이 궁이 이걸 공격받지 않으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오케이 8개 40개 딱 로딩 아 역시 안나오죠 제시 제시로 소다운을 하겠습니다 제시가 요즘에 쎄요 제시의 화력을 보여주기 제시의 화력을 보여주기 여섯 번 때려야죠 제시의 화력을 보여주기 제시의 화면에 또 사미 나 원래 이거 효담을 잘하는데 이제 진으로 하겠습니다 진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화의 힘을 보여주지 얘는 방금 상천됐나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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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피하구요. 너무 좋다. 어깨. 1등한다 이거 먹이까미 역시 신화의 의미야 1등했습니다 9개 넣었고 32개 역시 이제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가 요즘에 인기가 없더라구요 점점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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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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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2등 이거 맞으면 엄청난 피해력이 없죠. 빨간색 가면 후회할걸. 저거 왜 이렇게 사위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포코 I like music 포크를 쓰겠습니다. 포크의 별명이 좀비에요.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어서 궁이 엄청나서 별명이 좀비에요.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아. 이거 목돈이 나야돼. 이렇게 나는 이거 못먹고 그냥 가게 되었다. 이렇게 끝났다. 이게 좀 나쁜 맛이네. 닉네임이. 이렇게. 포코가 약하구나. 포코가 제발 봐주세요. 여기 끝났다고 한다. 쩜쩜쩜쩜. 또 마이너스. 트로피 이러다가 다 깎이겠다. 0으로. 보호의 힘을 보여주지. 빡빡빡. 빡빡. 빡빡. 쿡티비. 무슨 유튜버 잖아요. 쿡티비. 쿡티비. 룰라마. 어. 빡빡이 센데. 네. 다 찍합시다. 공격하라.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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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미 내 머리 까리지 않는다. 크크크크. 사냥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지금. 하하하. 브롤러우 사막. 브롤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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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러우로 피 버진. 빡빡. Let's go hexamero. 지숙 code. 제작지. 다 쏟으면서 Joshua. 다 쏟으면서 FE algunaiahsk Blaz. ckt né? 압초 thought of. 꽃팁이 진짜 잘한다. 한번만. 제발. 한번만 하면 끝인데. 진짜 아쉽네. 어? 안 돼 있어? 너희들? 어? 얘 천이네. 초보네 나보다. 얘 이천이네 나보다 초보네. 근데 카리스도 좋겠다. 어 파이브도 있네. 얘도 카리스도. 비비. 와. 좋겠다. 안 돼 있어? 야 빨리 로사 빨리 하자. 빨리빨랑.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죠. 로사랑 자취하는 게임. 어우 로사 나보다 쪼보이.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하고 있죠. 컵. miyor.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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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궁을 그럼 얘가 다치공격해주고 이렇게 이쁜 우리 습니다 이게 없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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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모아야지 이러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 어떻게 해줘 이거 진짜 아쉽네 이 포로리가 줬어요 이 포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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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할래 이 포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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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로리가